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와 대강을 준비한다는 드디어 초밥은 달걀 너무 맛있었어요 소만들로 계란을 적어주세요 소금 계란을 적어주세요 소금 흙 계란 계란 Tale 처음에 lady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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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설탕 젤리 삼겹살 삼겹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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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후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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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에 에어스라인 조금만 넣어주고 계란을 넣어줍니다 따로 적으로 쌀주를 쌀줄게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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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후추 잘 섞어줘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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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후추 고춧가루 이빨 고추냉이를 만들어볼게요 계란 과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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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매콤하게 먹으려고 해요. 양념인은 참기름에 다 볶아주기. 매콤한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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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계란 닭다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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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국물이 많이 날라. 새우와 오징어에서. 새우와 오징어에서. 매운을 먹으면 맛있어. 매운을 먹으니까 약간 식감이 좋아요. 고춧가루 초콜릿 오징어 양념장 아.. 으음 잘 어울려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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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치리 멸치로 잘 어울렸어요 뱅뱅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밥을 практически 맛있게 먹었어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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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춧가루 맛있다 계란 계란 고춧가루 버섯 고춧가루 매콤달콤하고 하얀 마요네즈 로봇 페스 백스타베 utilise 오늘 맛있게 먹었다가 일단 맵다. 안먹는 거 같아요. 맵다. 이낙지. 요 아삭아삭 면은 가루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 나머지 치킨 먹으면 더 맛있어 면은 더 맛있어 먹기 달고 Stephen Anh 흥므 달고버섯 달고농 주먹밥 매콤달고농 이렇게 맛있었어요 소금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우리나라는 소글맛으로 씹는다 이야기도 매콤해서 소글맛은, 배달의보기를 저쪽을 약간 뺏기고 비빔밥 비빔밥 고기 소금 주먹밥 칼국수 계란 그리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기에는 아삭한 맛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꽤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